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오전 9시입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해외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실험과 관련한 일대 소동은 이제 사실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실험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언론사에 의해서 촬영이 되어가지고 유튜브 등 SNS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잘 들리지 않는데 그 현장에서 기자가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가지고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즉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 국회는 미국 의회고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이 약속한 60억 달러의 글로벌 펀드 지원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바이든을 조롱한 것처럼 해석이 되어가지고 이게 AFP를 통해서 해외로 아주 확산되고 해서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국회에서도 야당이 들고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즉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기로 한 1억 달러 지원금을 승인 안 해주면은 내가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쪽팔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밤 늦게 나온 해명이었습니다 저는 김은혜 수석의 해명이 맞다고 봅니다 최초에 올린 언론사 기자가 잘못 듣고 쓴 것이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XX라고 한 것은 김은혜 수석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늦게 해명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미 세계적 통신사에 의해서 확산이 된 다음에 뒤늦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손상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빨리 조기에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느냐 밤 늦게 했던 것을 낮에 했더라면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KBS가 말이죠 어제 오후 3시에 보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미국 뉴욕에서 해외 순방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무대 위에서 공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르고 진위 여부도 판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KBS가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일로 외교 참사를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유공스럽다고 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KBS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회가 불편할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로벌 펀드 공유와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와 전혀 상관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 등장한 국회는 미국 의회를 향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KBS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감염병 퇴치를 위해 미 정부 차원에서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속의 대상은 미 의회 측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했어요 KBS도 대한민국의 간판 언론이라는 KBS도 맨 처음에 올라온 유튜브의 자막을 믿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지만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게 효과가 없었다 그럽니다 KBS가 대통령실이 해명한 걸 믿지 않고 아침에 자막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KBS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김은혜 수석이 했던 그런 식의 해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딱 부러지게 거기 바이든이란 말 나오지 않는다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난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뜻이다 라고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게 해명이 되고 언론에서 그것을 묵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이 흘러가서 AFP 통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AFP 통신 기사를 읽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주된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AFP 기자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명을 요청을 했더니 논평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자신이 생기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가 결국 시간 다 흐르고 세계적으로 창피당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 김은혜 수석이 등장했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 지금 홍보 담당하는 분들 등등 여러분들이 너무나 행동이 느리고 일처리가 프로답지 않고 아마추어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아마추어죠 대통령 해본 적도 없고 정치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아마추어 대통령 옆에 아마추어 참모들이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데다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몇 달 해보셨으니까 프로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제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좌파 좌파 하지만은 좌파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때도 서지만은 악착같이 하는 점에서는 보수를 능가하고 문재인 문재인 욕하지만은 문재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측근보다는 훨씬 더 악착같이 일했다는 거 이거 인정하고 이번에 반성하고 제발 이런 일 되풀이되어 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